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제1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태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마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느낀다면 분명히 마음속에 사는 게 천국 같다라고 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천국이 그때 가까이 왔으면 지금은 이미 왔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사는 게 천국 같으셨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태우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쓰여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태우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쓰이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있는 현대 국가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 다시 말하면 그 왕이 말하는 법 왕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통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혹은 총독을 보내서 그 총독이 그 나라의 법대로 그 왕의 법대로 지키도록 주장하는 그것까지가 그 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번역하지만 사실은 통치, 다스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고 했는데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의 통치,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하늘 사람들이 거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혹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쉽게 생각하면 천국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태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마태의 공동체를 좋아합니다 마태가 가진 그 생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에 대한 마태의 특별한 생각이 저는 참 좋아요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국민이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동생들과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고 맨 마태복음 13장 마무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가셨다가 그 가족들에게 배척받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할 때는 앞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배척하시는 장면 마지막에 뒷부분에는 육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배척받는 장면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가운데 8개의 비유를 모아놨어요 8개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마태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국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까? 저는 마태가 세리였다는 데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의 세리라고 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는 각광받던 직업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던 미워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가 돈을 이만큼 싸들고 로마 황제를 찾아가요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돈을 바치는 거죠 그래놓고 내게 세금권을 달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할 만하면 그 지역에 세금권을 띄워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돼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환이 좋은 세리일수록 가진 방법을 다 해서 이제 사람들의 혈세를 뜯어냈어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네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리라는 이름을 주고 가서 닥치는 대로 걷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장,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말할 때 제일 일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위대한 스승님이라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대의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같이 정말 불안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받고 있는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마태가 감격했냐 하면 세던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요 여러분 세던 돈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세던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이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위대한 스승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스승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셨는데 그 가족들을 배척하시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보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그때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마태가 거기 앉아 있었겠죠 손을 내미실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라 하고 마태를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할 때 마태는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표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누이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은연 중에 깨닫도록 해줍니다 마태의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태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자 하고 쓴 이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 위치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수칙을 네 가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덟 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여덟 개의 비유를 두 개씩 묶어보면 아주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저의 목회관과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다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는 바태감추인 보아와 진주장사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바태감추인 보아와 진주장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기승전결 모든 문학이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자리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구나 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태감추인 보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진주를 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천국은 무언 무언 무언가 같다 라고 쓰여진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 비유를 천국의 비유라고 명명하는데 이 천국의 비유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천국이 무엇인지 보시면 조금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바태감추인 보아와 같다 그러면 이건 사물이잖아요 어떤 사물을 가지고 천국과 같다 그랬으면 그 사물이 가진 속성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이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속성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바태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바태감추인 보아의 비유죠 천국의 이 비유에서 바태감추인 보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바태감추인 보아가 뭐냐 그 가치는 바태감추인 아주 귀중한 보배, 보화, 보물과 같다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태에 일을 하러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밭에 처음에 갔던 목적이 뭘까요? 왜 갔을까요? 돈 벌려고 갔겠죠 먹고 살려고 내 밭이 아닌데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고 품삭을 받아오기 위해서 갔거나 아니면 아예 그 밭을 빌려서 그래서 한동안 그곳에서 농작물을 잘 키워서 자기가 갔고 나머지는 또 이제 주인에게 주는 소작 소작을 위해서 그곳에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이 밭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서 일을 하다가 밭을 열심히 일구다 보는데 곡괭이지를 하다가 괭이에 뭐가 탁 걸렸어요 그래서 땅을 막 파보니까 그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화로운 보배들 보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은 이런 일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와서 왕들이 중간에서 싸우고 이런 동안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집에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주인이 어디다 갔다 묻습니다 그런데 갖다 묻으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갖다 묻으면 누가 파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영화관에 이야기 해주지 않고 묻어놨다가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죽으면 이 밭에 어디에 보물이 묻혀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묻혀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봤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집에 가서 냉장고도 팔고 소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해서 천국을 살아 그런데 이건 복음의 원리와 맞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율은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보아를 발견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러 갔다가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 가치가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다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를 들면 내 전 재산이 다 해서 한 1억쯤 되는데 이 보아는 한 100억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안 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1억 들여서 100억 안 보시겠습니까? 이거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보면 그러면 굉장히 가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를 발견하고 횡제를 한 겁니다 우리들이 만난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천국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혹은 어느 날 우연히 옆집에 예수 믿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사를 와서 또 우연히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소리가 오늘 저기 가서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러다 천국을 다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다 선물 받을 줄 알고 그걸 받을 줄 알고 왔던 사람들은 없어요 아주 우연히 횡제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횡제로 공로 없이 천국을 발견했지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진주장사와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진주장사는 누구일까요? 진주장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천국의 해설로 쓰일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밖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주장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막 찾아다니셨어요 값진 진주를 계속 찾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주장사시라고 하면 진주는 누굴까요? 그렇죠 나 따라해보세요 나 우리들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려면 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 진주는 나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찾아다니시고 찾아다니시다가 나를 발견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당신이 가진 천재산을 다 바쳐서 나를 사셨어요 주님이 가신 아버지가 가진 천재산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전재산을 십자가에 매달고 값으로 주시고서 나를 사셨어요 이게 바로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우연히 횡재해서 천국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이 가지신 모든 전재산을 다 바쳐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갔을 때 26살에 처음 목회를 나갔습니다 20대 중반에 IMF가 닥쳐서 집에 부모님들이 하시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학비도 벌 수 없고 또 생활비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는데 정말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이 공고를 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형 여기 가면 형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형 생활비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그때 당시에 돈으로 전도사님들 받는 사례비 중에서는 정말 최고 사례비가 적혀있는 그런 공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런 이런 이유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한 교회에 전도사로 나가려고 이력서를 내고서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정말 저기 아주 잘 지은 수도권에 있는 아주 건물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는데 그 건물이 무슨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 전도사를 신청하고 거기 갔더니 면접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한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건물을 다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형편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온 터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와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소사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몇 점 과장을 지나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앞에 내렸어요 내려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없지 하고 들이번거리다 보니까 저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다른 교회예요 또 저쪽에 봤더니 큰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다른 교회예요 다시 내렸던 버스정류장으로 와서 막 두리번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길 건너에 상가에 아주 오래된 상가에 3층과 4층을 쓰는 그런 상가 건물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건너가서 거기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 건물에는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 길을 올라가서 목양실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평생 그때까지만 해도 자체 건물이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당이 있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아니면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했는데 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아니면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전두사님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있는지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이런 건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종이 전두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까 저를 채용하셔서 저를 써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8년을 전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아내도 만나고 우리 첫 번째 아이도 낳고 그곳에서 수렴 목회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평생 그 교회가 있는 그 소사동 그 옛길 그 도로를 지날 때는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제가 고향집에 갈 때도 안 그래요 어디를 가도 안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 있던 그 길 앞만 지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크신 천국,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수칙 예수님의 가족이 알아야 될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수칙을 지킴으로써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ARS 060-1004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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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